창립 50주년을 맞는 천태종 신촌 성용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등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용사는 최근 코로나19 성용사와 함께 이겨내요를 주제로 전통 장담극의 행사를 열어 2.4kg 고추장 300개를 서대문구청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용사는 경내 대법당에서 2020 서울시민 희망음악회를 열어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